닭다리가 진짜 하나같이 양탈깍 해공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주에 나왔는데요 와 여기 진짜 뷰가 풍경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 막 시각적으로 그렇게 크게 감동을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공기도 너무 좋고 오늘 온 식당도 너무 예쁘고 주변도 너무너무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러분 진짜 대왕 솥뚜껑에다가 이만큼 닭볶음탕을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식당입니다 이 이름은 장작 솥뚜껑 닭볶음탕이고요 여러분 인터넷이라던가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 되게 많이 봤었던 매장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맛있게 닭볶음탕 한번 먹어보고 볶음밥도 먹고 뭐 이래 제가 여러분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따라온다 아하 여러분 여기는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여기 방문하기 한 1시간 반 정도 전에 예약을 했거든요 1시에 먹기로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보면은 12시 50분이에요 도착을 제가 12시 30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더라고요 장난 아니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저렇게 졸여내면은 얼마나 얼마나 양념이 저 닭에 배어있을까 싶습니다 진짜 기대돼요 여러분 이거 다 완성되는데 45분 걸렸고요 저는 라메사리까지 딱 추가했습니다 한 마리는 8만원이고 한 마리 반은 11만 5천원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너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덜어놓을게요 와 닭다리 닭다리 크기 좀 보세요 와 육즙이 막 두고둑 쓴다 무슨 타조 먹는 것 같아요 맛은 어때? 매콤짭짭하네 막지 진짜 대박 맛있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서는 풍경이랑 이런 감성으로 먹는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가 왕 크니까 그 맛도 있고 그리고 밑반찬들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고기들이 진짜 실하네 그리고 고기들이 진짜 실하네 국물에다가 밥 싹 넣어서 와 죽이네 와 국물에다가 국물에다가 죽이네 와 와 제대로다 닭다리가 진짜 하나같이 와 타조다 타조 근데 끝도 없이 나오네 지금 작은 다리 3개 큰 다리 3개 총 6개 닭다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감자 못참잖아요 감자 김치 김치가 뒤가 막힌다 김치가 뒤가 막힌다 근데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았다 이게 여기에는 MSG가 안 들어왔어요 거의 천연 재료로 만든 맛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가시다 맛이 없네 음 맛재네 맛재맞재 되게 건강한 맛이다 응 좋은 재료로 뽑아낼 수 있는 감칠맛을 끝까지 뽑아낸 맛이에요 싱싱한 맛 응 먹을수록 깊어집니다 와 닭다리 닭다리 이번에는 일반적인 조그만한 닭다리 닭다리 근데 큰게 생각보다 작은 것보다 많이 뻑뻑하진 않아요 살짝 빡빡하긴 한데 못 씹을 정도로 질기거나 완전 토종 옛날 막 시골에서 먹는 그런 닭은 아니네 이거 봐 쭉쭉 뻗겨집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좋은게 사장님분들이랑 직원분들이 엄청 친절하세요 맞지? 응 진짜 친절하세요 감동스러워 사실 이런 데는 친절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단골 장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친절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친절하세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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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졌나? 다 빠졌나? 다 빠졌나? 다리가 많아서 진짜 좋다 전 다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살들이 진짜 큼직큼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끓여내서 지금 술까기 간이 배어있어요 이제 밥 좀 볶아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남은 것들은 포장이 가능합니다 계속 놔두면 다 쪼갖을 것 같아요 다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촬영 저희 비디오 테이프 길이가 그만큼 먹기도 하고 계속 똑같은 것만 먹으면 질리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 향이 무슨 향이에요? 들기림이요 음 볶음밥 볶음밥 한번 먹어볼까요? 돌격 앞으로 이번엔 달걀 조각 이렇게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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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기름이 싹 올라오면서 고소한게 죽이네요 아까 살짝 덜어놨었던 닭볶음탕 국물 살짝 올려가지고 음 이거 근데 여기는 진짜 다 아있나 자극적이지 않은데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 건강한 맛 그렇다 맛있다 담백한 게 계속 숟가락 한다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더부룩한 느낌이 없어요 깔끔하게 배부른 거 있잖아요 반찬들도 하나같이 죽인다 꿈맛이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잘 어울려서 마지막 여러분 오늘 진짜 맛있고 건강하게 좋은 풍경 보면서 음식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끝 다음엔 뭐 먹지? 아침에 골d feeding 맛있ório 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